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지를 하나 드릴게 현재 지금 채팅창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강의 보시는 분 중에 몇몇 분들이 채팅창이 올라와 있으면 정신없다라고 해서 좀 강의에 집중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채팅창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지금 꺼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되나 꺼졌습니다 오 손이 안나오네 설명 그냥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거는 설명을 하고 빡세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 거기서는 좀 채팅창을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점프트 파이썬 2장 저희 나머지 마저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거 숫자 문자열 리스트 이렇게까지 좀 제대로 살펴봤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쓰는 이유 저희가 리스트를 배웠었는데 리스트를 왜 배웠었죠 리스트가 왜 쓰냐면 이렇게 a 에는 1 담고 b 에는 2 담고 이렇게 하나씩만 담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관리하기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런걸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의 변수 a라는 하나의 큰 서랍장 안에 1 2 3 이렇게 한번에 담고 싶어서 리스트 라는 자료 구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 구조를 오늘 좀 여러 개를 배워볼 거에요 집중을 위해서 요 화면에 보이는 채팅창 요거 위에 보이는 거 요것만 꺼 보겠습니다 꺼졌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튜플을 딱 배워봅시다 리스트와 튜플이 아까 거의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에는 리스트도 이렇게 생겼고 튜플도 이렇게 생겼어요 뭐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가 있고 대괄호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튜플은 이거 그냥 괄호라 그러나요 네 요 그냥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리스트는 지난 시간에 막 어펜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가할 수 있었죠 이렇게 4 추가하고 5 추가하고 요렇게 추가할 수 있는게 리스트라면 튜플은 딱 고정 됐습니다 그래서 튜플은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리스트에서는 막 첫번째 0번째 있는 걸 팔로 바꿔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 튜플에서는 못 바꿉니다 자물쇠가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자물쇠가 잠겨서 이거를 열 수가 없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이걸 수정해서 새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사물함을 추가하는 거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튜플은 딱 고정된 거 그래서 길이도 고정되어 있고 값도 고정되어 있게 고정할 수 있는게 튜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이제 값을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t1 이라는게 있고 튜플이 있습니다 1 2 뭐 리스트랑 거의 똑같죠 지난 시간 배운 리스트랑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그 삭제를 할 수가 있었죠 그 리스트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삭제가 0번째 요소 즉 얘가 삭제가 됐는데 벌써 빨간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튜플 오브젝트 더슨 서포트 아이템 딜리션 즉 이렇게 삭제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다 변화하면 안되는 요런 값을 쓸 때 튜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리스트는 삭제할 수 있었는데 튜플은 삭제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값 변경 리스트는 얼마든지 값을 추가하고 막 빼고 더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값 추가하는 거 어펜드 이런게 아예 없죠 이런건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 바꾸는 거 0번째 원래는 리스트의 경우에 이렇게 했으면 0번째가 C로 바뀌었을 텐데 또 재생을 해보면 튜플 오브젝트 더슨 서포트 아이템 어사인먼트 즉 이렇게 바꾸는게 안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튜플은 고정되어 있다 대신에 인덱싱 슬라이싱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T1을 변화시키는 건 안되는데 당연히 볼 수 있어야 겠죠 이렇게 0번째 요소는 뭐다 하고 보면 1이다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 인덱스 이전까지 뽑아오면 1 2 하고 슬라이싱은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T1의 변화는 없겠죠 슬라이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인덱싱 슬라이싱 한번씩 해봤고요 더하기 곱하기 됩니다 리스트에서도 지난 시간 기억나신 분들 아시겠지만 곱하기 더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T2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있으면 T1 T2를 더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T1 뒤에 T2가 3 4가 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T1 T2가 변화하는게 아니고 그냥 T1 T2를 더한 새로운 튜플을 만든거지 T1 T2는 그대로입니다 튜플은 항상 핵심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도 나왔는데 곱하기는 뭐냐 T1을 곱하기 3을 한다 라고 하면 그랬더니 여기 T1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두번째 T1 나오고 세번째 T1 나오고 즉 T1을 이렇게 세번 쓴거 이런게 새로운 튜플이 만들어진다 튜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튜플은 되게 간단하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A는 1, 2하고 A 아 이거는 A 자체를 새로 정의한거에요 그러니까 A라는게 튜플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바꿔야지가 아니고 A라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새로운걸 담는거에요 그래서 오른쪽걸 왼쪽에 담는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A 곱하기 3인 튜플이 세번 반복되는거겠죠 얘를 여기로 넣는다의 의미입니다 프린트 A를 찍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A라는 튜플이 세번 반복된 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A라는 공간에 새로운걸 넣는다의 의미고 이걸 하나씩 바꾼다가 아니고 새로 넣는다의 의미입니다 딕셔너리 딕셔너리 되게 중요합니다 딕셔너리 하면은 그냥 사전적 정의로는 사전이에요 사전 사전적 정의로 사전 초등학생 이런 분들은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찾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이 뭐냐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이 이렇게 쭉 나오죠 어떤 단어 키가 되는 단어가 있고 그 뜻과 예문 이런게 쭉 나오는데 보통 아마 초등학생 이런 분들은 그런 책보다 요게 더 익숙하시겠죠 사전이라고 하면 어떤 딕셔너리 단어를 검색하면은 단어와 그 뜻이 나오는 즉 이 단어를 키로 해서 어떤 값이 있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뭔지 잘 이해 안 되실텐데 뒤에 좀 예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루비에서는 해시로 불리고 자바에서는 맵 해시맵 뭐 이렇게 불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 아니면 많이 쓰이는게 제이슨 형식이 이런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료형입니다 딕셔너리 좀 직관적으로 아까 그 사물함 서랍 이런 걸로 봤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함에 후원 주신 분들의 성함과 금액을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낑민님이 얼마 줬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 만약 리스트면은 하나씩 누가 낑민인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키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낑민으로 바로 딱 검색해서 어 값이 이거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타님이 궁금하다 하면 베타님 검색해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스트로 쭉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는게 아니라 키를 가지고 어 딱 그 사전 검색하듯이 키로 딱 검색해서 그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api에 이런게 자주 활용됩니다 json 형태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뭐 딕셔너리랑 같은 거에요 거의 같은 자료 구조인데 이런 api에서 예전 영상에서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에서 응답이 오는게 json 형태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딕셔너리는 꼭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름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 나이는 몇이지 하고 나이는 25 성별은 여 요런 식으로 요렇게 찾아볼 수 있는게 딕셔너리 입니다 딕셔너리 개념 알아봤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연관 배열이라고 부르고 또 해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키를 통해서 밸류를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키와 밸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dict라는 변수 안에 name은 pay, phone은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죠 요런게 이제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직접 실습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나온거 해보겠습니다 name은 eric님이고 name, eric님의 나이 이게 딕셔너리 형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은 좋은게 프린트하고 dick이라는 변수 안에 이름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괄호 안에 저희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넣었었죠 근데 여기는 숫자 순서가 있는게 아니고 name이라고 입력하면 eric이라는 밸류가 나오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게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예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예제 딕셔너리 쌍 추가하기 이제 리스트에서 리스트 새로 추가하고 바꾸고 이런 것처럼 딕셔너리 쌍도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여기 a는 1 있고 a 요런게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추가하냐면 리스트는 어떤 위치에 뭘 넣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새로운 키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님 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 a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a 없었죠 name이란 키가 없었는데 새로운 키와 새로운 밸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딕셔너리에 name, 익명, 키와 밸류 한 쌍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키와 밸류 이렇게 입력하면 이 a라는 딕셔너리에 새로운 name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리스트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삭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delete 하고 원래는 a에 뭐 0번째 해가지고 뭐 0번째 걸 삭제했었는데 얘는 이 자리에 키를 넣는 겁니다 이걸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요렇게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 0이라는 키가 없고 여긴 순서가 없습니다 키, 밸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a라는 걸 이 전체를 없애려면 1을 입력하면 이게 키죠 여기 있는거 키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그러면 얘가 없어집니다 실행을 해보면 여기 name은 익명 이것만 남았죠 즉 키가 1이고 value가 a인 요 한 쌍 얘가 이렇게 del하고 a하고 key 를 입력한 걸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요소 삭제하기까지 해봤고요 키에서 밸류 얻기 이거는 해봤죠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해서 밸류 여기 10이 이게 밸류였죠 그래서 요거를 얻을 수 있다 얘도 grade는 줄리엣 해서 이걸 얻을 수 있다 이거는 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리스트에는 순서를 넣었었는데 괄호 안에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 키를 넣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딕셔너를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키와 밸류이기 때문에 겹치면 안됩니다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 예제중에 다시 1하고 b 요렇게 만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밸류는 다른데 키가 같아요 이러면 안돼요 이게 밸류는 같아도 되는데 키는 당연히 처음에 접근할 때 꼭 필요한 키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중복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print a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두 개를 입력했죠 지금 1은 a 1은 b 하고 키, 밸류, 키, 밸류 두 개의 쌍을 넣는데 이게 요렇게 나옵니다 즉 마지막 키만 남습니다 마지막 키와 밸류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키가 중복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애가 2번이면 얘는 밸류가 같으면 됩니다 요런 경우에 밸류만 같고 키는 다르죠 요런 경우에 해보면 네 다 제대로 나오죠 즉 키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키 밸류인데 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딕셔너리는 키가 핵심이다 그리고 키 리스트 만들기 예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있으면 계속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파랑 구름님 이현준님 되시고 민 민준준님 되시고 네 요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이 중에 키 따로 뽑고 밸류 따로 뽑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들을 뽑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여기에 1 2 3 하고 키 밸류 키 밸류가 있는데 이렇게 딕트 키에서 키만 따로 리스트 형태 비슷하게 딕트 키스라는 또 새로운 리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키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키스 말고 밸류스라고 해서 밸류스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값들만 아까 키 밸류 1하고 파랑구름님 2하고 이현준님 3하고 민준님 있었는데 이거를 밸류들만 모아서 따로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키스 따로 뽑을 수 있었고 또 밸류끼리 뽑을 수 있었고 또 핵심이 아이템즈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 세 개가 각각 다른데 실행해 볼게요 여기 딕트 키스라는 함수로 키만 뽑을 수도 있고 밸류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템즈라고 해서 이거 전체를 새로운 배열 안에 이렇게 튜플 형태로 이렇게 1 2 3 해서 각각 키 밸류 쌍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쓰이냐면 책의 94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 for문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반복문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미리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for key in a 해서 a 안에 있는 키를 따로 뭔가를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밸류만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 a가 리스트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키들만 뽑아서 이걸 마치 배열처럼 반복문을 돌려서 쓸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키스만 뽑아서 k를 뽑아서 키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처럼 밸류스만 뽑아서 이것도 마치 리스트를 쓰는 것처럼 밸류스 안에 있는 여기는 k로 썼는데 보통 v로 쓰겠죠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고 v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들만 뽑아져서 하나씩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스 쌍으로 나왔었죠 tuple 쌍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쌍을 통해서 각각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for문 반복문을 돌면서 키 따로 value 따로를 뭔가 처리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는 하나씩 하나씩 for문을 돌면서 for문이 이제 뒤에 나올 반복문인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키는 1이고 value는 뭐다 이런 거를 따로따로 키와 밸류를 나눠서 뭔가를 처리해야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배운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keys, values, items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지우기 a.clear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clear라는 함수를 쓰니까 이렇게 비웠죠 지금 빈 딕셔너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클리어하면 딕셔너리 비울 수도 있습니다 value 얻기 이거 거의 아까 해본 거랑 똑같은데 키를 여기 넣으면 이게 아까 배웠었죠 값을 얻는다 여기 1을 넣으면 파란 구름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a에 .get 이라는 걸 써서 거의 똑같은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대괄호 안에 넣은 거랑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없는 거를 다룰 때 되게 유용하게 get을 쓸 수가 있는데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라는 키가 둘 다 없죠 둘 다 없을 때 재생을 해보면 아 여기서 이미 오류가 났구나 다시 한번 더 실행 한번 더 해보면 이렇게 처음 거는 대괄호를 했을 때 대괄호 했을 때 키가 없기 때문에 key error라는 에러가 났습니다 근데 get을 쓰게 되면 none이라고 나왔죠 즉 에러가 안 나오고 이런 none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응용할 게 이런 거 그래서 none 안 나오게 하려면 4하고 여기에 없음 이런 식으로 쓰면 디폴트 값 즉 4라는 키가 없을 때 여기 찾아왔을 때 이거를 리턴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에 a라는 딕셔너리 안에 4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실행했을 때 없음 이라는 걸 리턴해라 라고 해서 기본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get은 이렇게 쓴다 네 이것도 마저 하나 살펴볼게요 이거는 키를 찾는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나오거나 없음 여기 디폴트 값 넣으면 없음 나오겠죠 여기 in 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in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 key 어떤 키 4가 in a a라는 딕셔너리 안에 4라는 키가 있냐 라고 하면 false 뒤에 배울 이제 불자료형 즉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4가 a에 있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false고 1이라는 키가 여기 있죠 1이 a에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true false로 in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딕셔널의 핵심은 key를 이용해서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새로운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는 집합 집합의 특징을 그냥 파이썬의 자료 구조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다시 좀 집중해야 되니까 다시 채팅창을 잠깐 계속 끄고 보겠습니다 집합은 핵심이 1,2 이런 게 있고 3,4 있고 같이 있는 것도 있겠죠 여기에 5를 같이 있는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a는 1,2,5 라는 걸 갖고 b는 3,4,5 라는 걸 갖는데 a랑 b랑 5가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집합이죠 여기에 핵심은 이렇게 e나 e가 중복돼서 나올 수 없다 집합은 이제 원소가 각각 고유하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서 리스트는 뭐 이렇게 막 담을 수 있었잖아요 이 이렇게 중복돼서 여러 개 담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못한다 이게 집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료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집합에 관련된 것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파이썬에서만 있는 자료형입니다 딴 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는 똑같은 거 막 들어가도 되는데 마치 그 딕셔너리에 키가 중복되면 안 됐죠 키가 중복되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서가 없다 아까 집합 잠깐 1,2,3 이렇게 있었는데 뭐 A에 0번째 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고 그냥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 없이 그냥 각 요소들이 각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집합 자료형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S1하고 이게 정의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데 셋 셋이 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셋 셋하고 대괄호 사이에 배열을 넣으면 포인트를 해 볼게요 S1 네 요렇게 집합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1,2,3 이라는 값을 가진 셋 집합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저희가 리스트 배웠었죠 리스트를 놓고 괄호 열고 셋을 감싸면 이 리스트가 집합으로 변합니다 또 다른 정의하는 방법이 그대로 그냥 정의한 건데 이걸 실행해 보면 네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되고 헷갈리니까 주석을 하면 네 요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즉 요렇게 셋으로 배열을 감싸서 정해야 되고 아니면 중괄호 중괄호로 감싸서 집합을 정해야 됩니다 잠깐 질문 시간 받겠습니다 집합은 어떨 때 쓰이나요? 네 집합은 좀 저는 많이 쓴 게 데이터 다루는 쪽에서 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뭐 이렇게 두 개 집합이 있으면 여기에 중복되는 것만 고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교집합이죠 이게 교집합의 개념 아니면 중복되는 거 빼거나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그런 걸 할 일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 잘 안 보이시겠다 눌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 뭐 L 리스트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죠 이렇게 막 값이 두 개씩 있고 그러면 얘를 중복된 걸 없애고 하나씩만 남기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리스트에 애를 셋으로 감싸면 이제 이게 집합이 되면서 중복되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걸 다시 리스트로 만듭니다 요런 거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 있으면 셋이 되면서 그 중복 제거되죠 그리고 다시 리스트가 됩니다 즉 프린트 뉴리스트라면 여기서 중복이 제거된 이 리스트가 새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아니면은 뒤에 배울 교집합과 차집합과 뭐 이런 여집합 배울 때 씁니다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헬로우를 찍어보겠습니다 네 요러면은 그 헬로우가 이 문자열인데 이걸 셋으로 감싸게 되면 문자열도 그 기억나시죠 이게 만약에 문자열이 있으면 ABC가 있으면 요렇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0번째 1번째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네 요거처럼 이것도 그 아까 리스트를 넣은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요 문자열이 들어가도 이렇게 쪼개집니다 집합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씩 쪼개지는데 이때 어 보면은 특징이 그대로 나오죠 헬로우 L 두개인데 L이 하나만 남았고 순서가 막 똑같이 H E L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죠 즉 집합은 순서가 없고 그냥 각 원서들이 각각각 있는거고 중복이 없다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없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제 이걸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교집합 차집합 이게 되게 와 이게 다른 언어로 구현하려면 사실 이제 말도 안되거든요 이거를 직접 한다는게 이게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일텐데 여기서는 요게 요걸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난 사기급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요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집합 즉 여기 여기 집합에도 있고 여기 집합에도 공통적으로 있는거 이걸 뽑을 일이 뭐 데이터를 다루거나 할 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6이 지금 겹쳐있죠 456이 겹쳐있고 나머지는 다르죠 뒤에꺼 그러면 요거 딱 이거 기호 하나만 하면 오 이렇게 456만 나옵니다 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요렇게 하려면 되게 엄청 복잡하게 해야 될텐데 요거는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해 엔드 기호 하나로 쓰셔도 되고 여기에 점 인터섹션 이게 교집합 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s2 를 하게 되면 s1과 s2의 교집합 네 결과는 똑같죠 요런 식으로 교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거 해보고 인터섹션 아니면 엔드 요렇게 엔드로 쓸 수도 있었죠 네 요런 식으로 하면 나온다 오비님 와 자바로 하면 저거 이중폼은 들려서 엄청 길게 써야되는데 순식간 두개의 자료 기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편합니다 이게 집합을 어 이래 쓰는구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아마 알고리즘 문제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기 파이썬으로 이걸 한다면 뭐 문제 풀 것도 없이 그냥 엔드하고 이것만 쓰면 끝납니다 교집합 했었죠 이거 원래 이중폼은 엄청 어려운 건데 합집합 합집합은 기억나시죠 네 요거 전체 그러니까 a b 합친 거 근데 중복을 두 번 쓰면 안 되겠죠 집합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얻는 거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집합 대단한 것 같아요 요런 거를 파이썬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파이썬 파이썬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걸 엄청 쉽게 할 수 있다 교집합이면 뭘까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1 2 3 있고 4 5 6 중복이니까 얘네 한 번만 써주고 7 8 9 쭉 연결된 이게 나오겠죠 네 요러면 이렇게 교집합 모든 원소가 담긴 교집합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엔터 위에 있는 거죠 엔터 위에 요거 요거 백슬래시 요기 뒤에 시프트 누르고 하면 요렇게 나오죠 요거 쓰면 된다 또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있습니다 얘는 함수가 이름이 유니온 네 유니온 합친다 유니온 그래서 s1 s2 하면 합집합 이 두 개의 집합을 합친 게 나옵니다 재생을 해보면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나중에 연습 문제도 아마 이게 있을 텐데 해보시면 아 이렇게 쉽구나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집합은 되게 직관적인 게 이렇게 빼기로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s1에서 s2를 빼면 여기 보면은 먼저 요 a랑 b가 있으면 a에서 b 요걸 뺀 거니까 요렇게 남겠죠 여기 안 걸리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기 하면 됩니다 되게 쉽지 않나요 4 5 6이 아까 겹치는 거였죠 그리고 빼기 하면 1 2 3만 남습니다 네 요것도 함수 한번 써볼게요 difference difference 네 요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차집합이다 그러면 이 s2 s1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 빗금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 8 9 근데 어 이건 순서가 없으니까 뭐 이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값 한 개 추가하기 집합에서도 똑같이 뭐 리스트에 값 추가하듯이 튜플은 변할 수가 없지만 집합은 막 추가해도 되겠죠 add update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s1 요렇게 있었죠 여기 s1에 add 하나의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뭐 7 이런걸 추가하면 오오 이상하네요 아 요거는 이제 추가한다 라는 함수니까 얘를 프린트하면 아무것도 안나오고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그 변한 s1을 볼 수 있겠죠 요거 이해하시나요 add 를 하는거 이건 자체는 행이고 그러니까 뭐 결과 리턴 해주는건 없고 이걸 함으로써 s1이 변화하는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네 추가된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개 추가할 때 update 라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걸 쓰면 뭐 7 8 9 요런 식으로 여러개를 추가할 때 요런 식으로 쓰면 7 8 9 가 추가됐죠 그럼 여기에 1 이런 기존에 있는거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는거 추가하면 당연히 집합이니까 중복된거는 없겠죠 그래서 1은 제외되고 나머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리무브 뭐 리무브 add 했으니까 사실 리무브도 별거 없죠 리무브하고 1 하게 되면 당연히 요거 지우는거겠죠 집합에서 1이란 원소를 지우면서 여기 2 3 4 5 6 요렇게 나왔는데 1이란게 지워졌죠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새로운 자료형 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문자랑 좀 비슷한 자료형입니다 불은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배운 list tuple dictionary 집합 요까지 다 배웠었죠 요게 이제 좀 자료 구조 형태고 얘는 좀 자료 조금 다른거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를 어떻게 담냐 이런거에 차이고 불은 숫자 문자처럼 true false 라는 참과 거짓인 값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 불이란건 되게 쉽습니다 이게 참 아니면 거짓 이거를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쓰이냐 이런거 뒤에서 또 if문 반복문 조건문 반복문 이런거 배울텐데 이 if 뒤에 얘가 참이면 요걸 해라 뭐 이런게 있습니다 if문이 만약에 뭘 하면 이게 참이면 요걸 해라 요럴때 여기에 들어가는게 true 진실이면 요렇게 해라 false면 당연히 얘를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진실일 때만 뒤에 코드가 실행되는데 false면 이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거 할때 true false 불이란 자료형이 쓰이고요 요거 while에서도 이거의 조건이 만족할 때 계속 요걸 해라 뭐 이런건데 요것도 뭐 계속 true면은 이것도 계속 무한반복하고 얘가 false면은 얘는 이걸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변수에 true 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true 라는 값이 이제 불 자료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막 숫자 이렇게 1 넣었었죠 이것처럼 true 라는게 자료형입니다 이때 중요한게 t가 대문자로 써야 true 라는 진짜 그 자료형이 들어갑니다 재생을 해보면 true 그대로 나오고 type을 또 찍어볼 수가 있었죠 type을 찍어보면 얘는 네 불형 불 클래스 불로 나오죠 이렇게 불형 자료형이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 똑같습니다 false로 쓰면 네 이렇게 참 거짓을 나타내는 true false를 쓸 수 있다 이거 불리언이 무슨 뜻인가요 아 불리언이 사실 요게 이제 풀네임이거든요 불 자료형이 사실 불리언 자료형이에요 불리언 자료형인데 이걸 줄여서 불로 쓰는거지 사실은 불리언입니다 네 여기서 파이썬은 좀 특이한게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 그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 있죠 그게 참인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제가 실습해보면서 아실텐데 일단 일단은 한번 쭉 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배울게요 이렇게 어떤 문자열 자료형이 있는데 문자열 자료형에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 참으로 봅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인데 값이 없고 그냥 빈 문자열이다 그러면 거짓이랑 똑같이 봅니다 또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에 뭔가 있다 참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다 거짓 튜플도 있는 거 참 없는 거 거짓 얘도 그리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 거짓 있는 거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하게 숫자 1이 참 그리고 0은 거짓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non 그러니까 non이 다른 언어에서 null 이런 거 아예 없는 값 아까 프린트했을 때 non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값도 거짓으로 봅니다 실습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실습 아까 말씀드렸었죠 if문이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미리 한번 볼게요 if a라는 거를 정의해 놓고 a가 true고 if a면 print a 그 예문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true하면 이게 true라고 나오죠 뭔가 a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했던 예시 중에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 안녕 이런 문자열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true면은 이 아랫게 실행되라 이런 건데 안녕은 사실 true가 아니고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류가 날 것 같은데 마치 여기 보시면 안녕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분리업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내부적으로 이 스트링이 이렇게 뭔가 있으면은 true로 봅니다 이 if문 안쪽에 있을 때 네 그래서 빈 문자열 아까 요렇게 하면 false였죠 이걸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걸 재생하면 값이 안 나옵니다 오 아까 안녕 나왔는데 이 밑에 건 안 나왔죠 이게 얘는 false로 보는 겁니다 즉 요렇게 아까 ppt에서 봤듯이 있는 건 참 없는 건 거짓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엄청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실습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좀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a라는 리스트가 있고 1 2 3 4라는 값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리스트가 그대로 나오겠죠 요게 참인 걸로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값을 하나씩 빼다가 결국에 a라는 값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false가 돼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요게 while이죠 책에 예물을 보니까 while while도 마찬가지인데 요 안에 값이 true면 요걸 실행하고 false면 이제 실행 안 하고 나가는 건데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제에 a.pop 이 돼 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리스트 자료형에서 a.pop 이 마지막 요소를 pop 꺼내버리고 없앤다 즉 pop 한번 돌면 1 2 3만 나오고 하나 더 돌면 1 2만 남고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일단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처음에 상의 4가 pop 돼서 없어져서 1 2 3 1 2 1 하고 pop 해서 0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이상 안 놀죠 즉 print a를 계속 찍어줘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이게 그냥 true면 무한정으로 쭉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a.pop 없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사실 무한정 나와야 됩니다 오오오오오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무한정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a가 들어가서 이게 다 없어지면 이제 false로 보는 겁니다 없어지면 false로 보기 때문에 이 프린트가 되질 않습니다 어 이해되셨나요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씩 버리면서 이게 없어졌을 때는 이걸 false로 본다 네 요거가 핵심입니다 변수 변수는 사실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근데 한번 더 다룰게요 여기 책에도 나오고 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이거는 되게 좀 신기한 것도 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변수 우리가 처음 배울 때 a는 1 이런게 있으면 a랑 값에 1이랑 값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배웠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 메모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텐데 메모리가 그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뭔가 처리를 할 때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그 메모리에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실제로 값을 저장하는 곳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요게 이제 저장 장치인데 실제로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담는 실제 말 그대로 상자고 실제 값은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데 메모리에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몇 번지 뭐 206 어쩌고 번지 이건 10 어쩌고 번지 해서 순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변수에는 요 주소가 있어서 a를 불러왔을 때 이 메모리에 이 값 여기서는 객체인데 요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요렇게 돼있다 이거를 실제로 한번 찍어보면서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이거는 너무 많이 해봐서 알죠 그래서 1 아까 int형 자료형 a에 넣고 문자열 자료형 b에 넣고 이건 list c에 넣고 만들 때는 는 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는다의 의미 요거 같다가 아니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객체를 가르키는 것 이라고 했는데 객체가 사실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 막 클래스 이런 거 나오면 그 클래스 이용해서 만든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객체라는 거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문자열 자료형에 저희가 점 해가지고 막 함수 쓰고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메소드라고 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게 객체인데 그래서 이런 3 int형 숫자형 자료형 이라는 객체를 여기 a라는 상자에 지금 넣은 거죠 그래서 이 a에는 사실 메모리 위치 즉 아까 요거 그림 봤었죠 요거 위치를 담는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무슨 말인지 하고 잘 모르실 텐데 이거 실습을 해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좋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 주소거든요 이게 python tutor.com 이라는 건데 여기에 쓰면 값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a는 1 이라고 쓰면 요런 식으로 이게 아마 여러분 좀 다르게 나오실 텐데 여기서 여기 render all objects on the heap 이거 파이썬 요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즉 a는 1 하면 a가 1을 가리킨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값은 1이 담긴 주소를 사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a에 1 2 3 이라는 리스트를 담았어요 그러면 a에 1 2 3 이라는 리스트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생깁니다 즉 a라는 변수 상자 안에 여기 리스트는 이제 메모리에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0 1 2 라는 슬라이싱 뭐 인덱싱 할 때 인덱스고 여기에 값이 각각 1 2 3이 들어 있다 되게 직관적이죠 요렇게 돼 있고 이거를 만약에 b에 넣는다 b라는 새로운 변수 안에 a를 넣는다 라고 하면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a라는 값이 요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주소 값을 b한테 준 겁니다 즉 얘 객체는 하나인데 이거를 b한테 또 여기 a에 있는 걸 b에 담아라 라는 게 a가 사실 주소를 갖고 있는 거라서 주소를 b에 넣은 겁니다 오 이거 이해 되시나요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계속 예제를 볼게요 예제 어떻게 돼 있었죠 예제에 그러면 a라는 요 리스트 안에 a의 첫 번째 1 인덱스 2죠 이걸 4로 바꿨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a라는 첫 번째 인덱스를 4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이죠 여기 리스트에 보이시나요 첫 번째 인덱스 이게 4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4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b는 사실 여러분 요것만 보면 보세요 a가 있고 이걸 b에 넣었죠 그냥 만약 메모리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 b는 그러면 여기 1, 2, 3이라는 그걸 갖고 있고 그럼 a에 요걸 변형해봤자 a는 요렇게 바뀌는데 b는 그대로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이 메모리가 있고 요거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a는 아 이게 되게 아 이거 좀 처음 보신 분들은 아 이게 뭔 소리인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a에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주소를 b한테 넣은 겁니다 요거 요거 주소를 지금 b한테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아까 똑같이 가르쳤죠 요거 요 값을 똑같이 가르치고 a에 첫 번째 a의 첫 번째 인덱스 요거죠 가운데 있는 요 첫 번째 인덱스 이걸 4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프린트 b를 해보면 프린트 b를 해볼게요 b도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1, 4, 3이 나와죠 이게 프린트 아웃풋 프린트 결과인데 이게 가운데가 b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렇게 된거죠 즉 a와 b가 이게 복사가 된게 아니고 같은걸 바라보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요 개념을 모르고 그냥 썼다고 하면은 오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념 주소를 가지고 있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게 와닿으실 겁니다 요 개념 요 개념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어느정도 아시겠죠 이렇게 a랑 b랑 둘 다 바뀌었다 그래서 a가 복사된게 아니다 요런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사하려면 요걸로 보죠 요거 저희 익숙하니까 그러면 예제를 요것만 이해하시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거 하는건데 요걸로 다시 보겠습니다 요게 좀 더 익숙하죠 네 이러면 이제 a에 이 리스트 넣고 b에 요 리스트 넣는데 a가 이 b에 넣는데 요 값을 넣은게 아니라 얘 주소를 넘긴거다 즉 b랑 a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에 뭔가를 바꿨을 때 b도 같이 바뀌어서 이렇게 a랑 b랑 똑같은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를 찍어볼 수가 있어 아이디가 이제 그 주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건데 보면은 주소값이 같죠 즉 a랑 b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걸 아이디를 찍어보므로써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런것도 있습니다 a isb 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그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냐 즉 같은 주소냐 이거를 보는건데 요렇게 하면 이게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is 이것도 쓸 수 있다 a 요거를 그대로 이 값을 b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b는 변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b에 줄 때 요렇게 주는게 아니라 a에 이렇게 슬라이싱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게 처음 끝 이렇게 인덱스를 넣는건데 아무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죠 즉 a라는 리스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슬라이싱해서 슬라이싱해서 그 값을 b한테 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슬라이싱하면 새로운 그 1 2 3 이라는 그 리스트가 생겨서 그걸 넣는 겁니다 즉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복사가 된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a라는 주소가 넣어진건데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넣으면 새로운게 따져서 그게 들어간다 이거 이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해볼게요 print a print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오 이제는 보이세요 이게 달라졌습니다 얘는 1 2 3이고 1 4 3이죠 아까랑 달라졌죠 네 슬라이싱해서 새로 넣으면 이거는 새로운 값을 넣는거다 그리고 a를 바꾸면 a 따로 바뀌고 b는 따로 바뀐다 여기서 id 또 찍어볼 수 있겠죠 id를 찍어볼게요 id 찍어보고 id 찍어보고 네 이렇게 되면 주소가 다릅니다 보이시죠 이게 주소가 얘는 요건데 얘는 주소가 요겁니다 즉 주소가 다르죠 완전 다른 주소로 새로 값이 진짜로 얘는 값 자체가 복사돼서 들어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방법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인데 아예 그냥 커피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 b 네 이렇게 책에 나와있죠 이렇게 하면은 커피라는 뒤에서도 배울 건데 밖에 있는 모듈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커피라는 함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아까 그 슬라이싱한 거랑 똑같이 이제 a라는 거를 이거 리스트를 주소를 주는게 아니라 값을 복사해서 그거를 새로운 b한테 새롭게 할당을 하겠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주소값이 다르죠 주소값이 다르고 그러면 a를 바꿨을 때 a 네 b 요렇게 찍어보면 이제는 주소를 공유한 게 아니라 값을 복사한 거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었다 알 수 있겠습니다 어 네 셀린님 그러면 카피는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소를 동일시 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아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것도 봐 좋은 사이트 요거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아까 요거 했었죠 요거를 여기에 넣으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게 그림이 나오니까 아까는 이 a b가 같은 걸 공유하는 거였죠 요거 해볼게요 요거를 실행해 보면 어 보이시나요 이게 한 줄씩도 볼 수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에 보세요 자 집중 자 보세요 a가 있는데 a가 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즉 요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 다음 줄 그러면 b b 아직 안 나왔죠 근데 b에 커피 a 즉 a를 복사해서 넣는다 즉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즉 메모리의 새로운 주소에 이 값을 복사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b한테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아시겠나요 이걸 그대로 커피라는 걸 통해서 복사해서 이걸 새로 할당해 준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의 첫 번째 인덱스 요거를 수정해봤자 수정을 해보면 예 요거 요거만 바뀌었죠 지금 4로 바뀌었고 b는 당연히 복사된 거니까 건들지 않았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하셨다면 진짜 어려운 거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뭔가 어 이거 왜 복사했는데 왜 그러지 막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변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책의 110페이지 변수 하면은 a는 1 요렇게 밖에 할당을 안 하잖아요 변수를 할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책에 나온 거 a b 요렇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서 하나는 파이썬 얘는 하나는 라이프 네 요렇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 b에 각각 이게 튜플이죠 오늘 배웠죠 튜플 자료형으로 이것도 사실 뭐 요거랑 똑같은데 아무튼 요거 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a, b 해놓고 각각 튜플로 넣으면 각각 들어갑니다 하나씩 찍어볼까요 print b 요렇게 하면 네 요렇게 라이프 파이썬 하나씩 들어가 있죠 요거처럼 각각 튜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당할 수 있다 변수의 다양한 할당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습니다 요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튜플을 이용해서 각각 튜플의 a b에 요거를 할당한다 라고 해도 똑같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없애도 되고요 그래서 괄호는 없애도 되고 요런 식으로 변수에 우리가 그냥 a는 1 뿐만 아니라 요런 방법도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리스트 뭐 튜플과 비슷하게 리스트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할당해도 똑같이 나온다 이건 쉽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a는 b는 하고 요렇게 같은 거 요런 거 말고 hello 요런 거 하면은 이제 요것도 a랑 b랑 똑같이 hello 라는 값을 하나 똑같은 값을 넣을 때 요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hello hello 둘 다 들어가죠 요렇게 a b에 둘 다 할당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또 파이썬에 되게 신기한 거 요거는 아마 다른 언어를 하셨는데 이걸 보신다면 와 이게 된다고 라고 싶을 정도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예제를 한번 볼게요 b는 o 요런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원래 만약에 a에 있는 값을 b로 옮기고 b에 있는 값을 a로 옮기고 싶어요 요런 경우가 가끔 있죠 뭐 알고리즘 이런 거 배우실 때 자주 이게 하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뭐 tm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제 a 값을 b에 넣으면 b가 없어지니까 b를 임시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a에 tmp를 넣으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면 a가 원래 3 b가 5였잖아요 근데 이제 a가 5 b가 3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정을 하나씩 볼게요 temp 임시변수에 b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왜냐면 a로 덮어질 거니까 tmp라는 임시변수에 b라는 걸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a 값을 b에 덮어 씌웠고요 그럼 a에 b를 넣어야 되니까 임시변수에 저장해 놓은 tmp를 다시 꺼내와서 a에 넣습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a랑 b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마 다른 언어에서는 다 이렇게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요게 아니라 엄청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b는 o 이렇게 있으면 a, b는 b, a 와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요런 걸로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배웠듯이 이게 tuple를 이용한 거죠 요거랑 똑같은데 없어도 요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a, b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한 줄로 아까 tmp 만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요거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네 똑같이 바뀌었죠 5, 3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뭐 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자료용 두 번째 시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전 시간에 숫자 문자 리스트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불, 변수, tuple, diction을, 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각각 관리함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몰았었죠 이런 것처럼 tuple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랑 똑같은데 리스트는 이렇게 막 추가할 수 있었는데 tuple은 못 추가한다 딱 고정되어 있다 값을 변경할 수 없다 tuple 자료용 네 이런 거 삭제 못하죠 특정 가요 삭제 못하고 변경도 안 됩니다 tuple은 고정된 거 자물쇠로 잠긴 거 인덱싱은 그대로 똑같이 된다 당연히 값을 볼 수는 있어야겠죠 볼 수 없게 잠그면 사실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슬라이싱도 되고 다 볼 수 있다 더하기도 되고 곱하게 된다 이거는 새로운 tuple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네 딕셔너리 사전이었고요 요런 사전인데 사실은 요런 사물함 같은 의미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 밸류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PI 활용할 때 자주 씁니다 제이슨 형식이랑 똑같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밸류 안에 당연히 뭐 또 다른 그 딕셔너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리스트가 여기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밸류 안에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 키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키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키가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키는 뭐 스트링이나 tuple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인트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데 밸류는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됩니다 막 변해되고 그래서 요런 구조 API에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딕셔너리 중요하다 요렇게도 불린다 네 추가하는 거 삭제하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리고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얻는 거 제일 기본적인 거고 만들 때 주의사항 키가 겹치면 안 된다 키들을 뽑아서 그거를 그때 폼은 돌리고 해봤었죠 그리고 밸류만 또 따로 뽑을 수도 있고 키 밸류를 둘 다 뽑아서 그걸 각각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두 지우기 할 때 클리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get은 오류가 안 난다 이거 알 수 있었죠 기본적인 값 넣을 수 있었고 키가 있는지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볼 수 있었다 집합 요거 집합 개념을 파이썬의 자료 구조 자료형으로 나타냈다 집합에 관련된 걸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었죠 중복 허용되지 않고 순서가 없다 이건 집합의 특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set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요렇게 선언할 수 있었죠 순서가 없고 중복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중복된 거 없어지고 순서 꼬이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교집합 end 쓰거나 아니면 intersection 함수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합집합 or라는 걸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 union 이용해서 합집합 구할 수 있었고 차집합 빼기 아니면 difference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었고 추가는 add 여러 개 추가는 update 그리고 remove 값 제거는 remove 함수를 쓸 수 있었습니다 불 자료형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요럴 때 쓴다 여기에 불 자료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요게 아니고 이거 아까 본 거 있었죠 요렇게 뭔가 값이 있는 스트링이 있으면 참이고 값이 없으면 거짓 list도 마찬가지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기억해 주시면 유용하게 form은 돌리면서 쓸 수 있다 네 그리고요 어 좋아요 좋아요 한번 라이프 스튜션 유닛 파이썬님께서 좋아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료형 참고하십 요렇게 요거 저희 써봤었죠 요거 해서 쓸 수 있었고 네 변수 이거 개념인데 실제로는 요거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저희 요렇게 실제로는 변수에 어떤 값이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메모리에 있다 이 주소를 복사하는 거라 복사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 저희 알아봤었죠 네 ABC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고 아까 다양한 변수 할당법 해봤었죠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고 네 주의사항 이게 가장 핵심이었죠 그래서 저희 복사할 때 요거 그대로 넣으면 이게 같이 바뀐다 얘는 주소를 공유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하거나 뭐 아예 슬라이싱으로 요것도 똑같겠죠 아까 커피 쓴 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도 해서 값을 그대로 새로 복사해서 쓸 수도 있다 요게 좀 어려웠는데 요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라이브는 방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제 꼭 해보세요 숙제 해보시고 방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